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입니다. 자, 고1 통합사회 내신을 앞두고 마음이 두근두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와서 보는 내신이니까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일단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통합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무엇일까를 제가 단연간 통합사회를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찝어보자면 바로 학교별로 나오는 심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딱 펼쳐보면은 뭐야?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랑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뭐야? 선생님이 자꾸 교과서에 없는 프린트를 내주면서 심화 개념이 나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처음 배웠고 아직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사탄 과목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그냥 지역적인 개념들이고 우리 선생님이 그냥 어렵게 가르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이 통합사회 시험을 점수를 하락시키는 가장 주된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왜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심화 개념이라고 해서 배우는 그 개념들은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사회탐구 과목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다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통합사회만 가르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결국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각자 사탄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1 통합사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사회탐구 과목의 내용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도 있죠. 평가문제집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잡아봤는데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 평가문제집은 통사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고2, 3, 4탐 내용을 갖다가 가르치기 때문에 평가문제집만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심화기념까지는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평가문제집들이 있죠. 그럼 평가문제집도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진짜 만점을 맞고 1등급을 받으려면 과연 어떤 고2, 4탐 부분을 풀어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전달을 제가 싹 천기두서를 해드리려고 요 퀘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통상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심화개념과 관련된 4탄 과목의 연결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단어는 하얀색으로 써져 있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하얀색으로 쓴 거랑 노란색으로 쓴 게 나올 텐데 하얀색은 학교별로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심화개념이지만 풀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내용은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심화개념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파트 그리고 실제로 이 파트의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파트의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 1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행복 관련된 심화개념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행복 관련된 심화개념 같은 경우에는 윤리와 사상 감옥의 그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칸트라든지 벤담이라든지 아주 심하면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아예 교과서에 없는 학자들을 출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학자 관련된 내용이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와서 심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아, 윤리와 사상 감옥이랑 연결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시고요. 윤리와 사상 감옥에 들어오셔가지고 목차나 강의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필요한 수업들을 들어보시면은 통합사회 수업으로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고 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신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죠. 여기는 정말 강추하는 단원인데 기후나 지형 심화, 특히 내가 학교에서 기후를 공부하는데 교과서에는 열대 기후밖에 없는데 학교 프린트에는 열대 우림기후, 사바나기후, 몬순기후 이런 것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세계지리 강의에서 세계의 다양한 기후 그리고 지형 파트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루는 심화 기능이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정확하고 심화적이고 또 마찬가지로 관련된 심화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지리 관련된 문제를 풀고 개념을 듣는 건 매우 여러분들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죠. 산업화 도시화는 학교들에서 그렇게까지 심화를 많이 내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 관련된 내용도 심화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어렵고 평가 문제집만으로는 대비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한국지리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는 전혀 없는데 도심, 부도심 그리고 이런 거 대후농촌 이런 것까지 나오는 교과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배후농촌이 어떤지, 배후농촌과 원교농촌의 비교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가르치더라. 도시화율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도시화율의 단계,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화율의 비교 이런 걸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한국지리 도시파트에 베이스를 두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지리 도시파트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게 되면은 도움이 되고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학교에서도 결국 심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단원이죠. 인권 심화 파트입니다. 인권 심화 파트는 보통 4단원은 사실 정치와 법 단원과 연계되지만 인권 자체를 심화적으로 출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단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심화 자료가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헌법 소원을 공부하는데 위험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과 권리구지형 헌법 소원 심판을 나눠서 공부한다. 이런 경우에는 정치와 법 심화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경우가 맞기 때문에 정치와 법에서 헌법 관련된 단원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 심화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단원은 대표 두 개인데요. 그냥 경제 그 자체입니다. 수능 경제에서 킬러로 나오는 파트 두 가지가 합리적 선택과 무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합리적 선택과 무역에 대한 계산문항이 통합사회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수능 경제 문제랑 똑같이 아예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경제 파트만큼은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경제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 6단원입니다. 롤스와 노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롤스 노직도 학교별로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윤리과 선생님이 6단원을 가르치면 롤스 노직은 무조건 어렵게 가르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의 심화 개념은 보통 어디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냐면 생활과 윤리의 분배 정의, 분배 정의 파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활과 윤리 강좌 오시면 분배 정의 파트에서 롤스 노직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도 풀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를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뒤에 딸려있는 문제들도 몇 가지 풀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다음 7단원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 분명히 책에는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는데 문화권에 대한 설명은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한다. 특히 유럽 문화권을 북서부 유럽, 동부 유럽, 남부 유럽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가르친다. 세계지리 파트의 베이스를 두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계지리 파트에 나와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문화 변론과 문화 이해. 여기도 별표 두 개인데요. 문화 변론과 문화 이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 사례들을 선생님이 직접 다 만들기보다는 보통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 사회문화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파트가. 그래서 이 파트는 통합사회를 배우고 사회문화를 풀어보셔도 문제가 풀릴 정도로 유사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변동, 문화 이해 파트는 사회문화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대비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심화 개념이나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보게 될 심화적인 사례들이 전부 다 수능과 평가원에 이제 나와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파트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애들은. 다음 8단원이죠. 평화랑 갈등 파트인데 사실 평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에서 갈퉁이라는 학자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합사회에서도 갈퉁이라는 학자를 배우신다 그러면 그 부분이 겹칩니다. 그리고 갈등 같은 내용들도 세계의 다양한 갈등지역도 세계지리에서 우리가 갈등지역을 출제하기 때문에 내용이 겹치는데 단 여기는 실제로 세계지리 문항을 풀었을 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효용성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갈등지역을 다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선생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갈등지역이 있으니까 세계지리는 어쨌든 세계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갈등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갈등지역이 겹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오히려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결은 되지만 연결은 되지만 그냥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나 내용들을 착실하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용가치가 높고 오히려 세계지리를 배웠을 때 조금 더 헷갈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구단원 여기는 인구랑 자원인데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지리에서 훨씬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자면 자원 같은 경우에 우리는 통합사회에서 화석연료만 딱 공부를 하죠. 석유석탄 천연가스만 공부를 하는데 세계지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가지고 정말 더 폭넓은 내용들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세계지리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인구나 자원 통계자료를 외울 때 어떤 나라가 왜 1순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유를 가지고 외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통계자료를 이건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지리적인 관점에서 왜 이 나라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당위성과 이유를 부여해서 설명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파트라도 세계지리 강의를 약간은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우 선생님 이렇게 많은 고2,3,4탄과 연결된다니 너무 통합사회의 공부 양이 방대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통합사회의 공부 양이 그래서 방대한 겁니다. 교과서대로만 나오면 다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과서대로만 출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1등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선생님 제가 다 해결해야 되나요? 다 찾아서 일일이 봐야 되나요? 누가 있어요? 나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중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선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통합사회 강좌를 준비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제 통합사회 강좌를 오시게 되면은 단순히 교과서 수준의 개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2,3,4탄과 연계되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화 개념이 걱정이 없도록 제가 강좌를 알차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작년에 제 수강평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냥 지업적인 내용인 줄 알았더니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까 고2,3,4탄과 다 연계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내신을 직접 대치동해서 저는 가르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어떤 심화 개념들을 내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제 강의를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이런 사탐들을 공부할 필요 없이 합쳐서 제 강의에서 정말 통합해서 쫙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내가 배운 거는 취하고 내가 배우지 않은 거는 버리고 이렇게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통해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내신을 대비하시는 우리 고1 친구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중학교 스타일의 시험 목적에서 고등학교 스타일의 시험 목적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사람이 고1의 내신의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사회는 걱정거리의 과목이 아니에요. 왜냐?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중학교 때 사회가 어려웠던 친구라면은 이제 뭐 예외겠지만 사실 어려웠던 친구보다는 중학교 때 사회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훨씬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만 하면 사회 성적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시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지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4%만 여러분들까지 해서 4%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중등의 시험은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변별해서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즉, 선생님이 틀려라! 라고 작정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알아도 틀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 난 알아도 틀렸어. 난 알았는데 틀렸어. 실수야! 라고 생각하면 고등학교 100년을 다녀도 내신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아, 내가 알지만 여기서 이 문제에서 실수를 하거나 못 풀게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내신에서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나요? 선생님 아는 것과 원래 문제를 풀어내는 건 다릅니다. 고등학교 문제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요. 열심히 개념을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함정들이 주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이런 말장난이 나올 수 있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계산 실수를 유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실전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전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평가 문제집은 교과서 기반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두 번째죠.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문당을 어렵게 난도를 높이는지 지역적인 개념을 위주로 난도를 높이는지 이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지역적인 거라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내가 암기하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문제풀이 자체가 좀 어려운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평가 문제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2, 3의 사탐 기출 문제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1등급 심화 문제까지 전부 다 맞춰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중등시험과 고등시험의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왜 그런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관점에서 내가 뭔가를 암기하는 것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서로 다른 일이라는 것을 조금 깨달으셔야 돼요.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알아도 틀리게 만드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과 그 목적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대신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에서 심화적인 개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평가 문제집을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평가 문제집은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 학교 심화적인 내용들이 고2, 4탐과 연결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번거롭다면 어떻게 해라? 제 강의를 들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다? 여기서 다 알려준다. 여기서는 이런 게 심화되고, 저기서는 저런 게 심화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고2, 3, 4탐 문제를 쫙 다 긁어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치동 실전 통합사회 강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것보다도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또 누굽니까? 지식밥차를 통해 경제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경제가 특히 어렵다 그러면 많이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이 영상이 제 영상 중에 가장 교회 수가 높아요. 한 6만 회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회비용 순편히 아주 순식간에 풀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계시고요. 무역! 여러분 3초면 풀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리는 특급 비법이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려면 경제는 어중교! 제 강의를 꼭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경제 5단원 성적이 달라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칠 거고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많이 떨리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시험 누구보다도 높은 성적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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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